드라곤 타입 드라곤 타입 드라곤 타입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정부나 정부의 관계 세력이 이 사태의 뒤에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말이지 어쨌든 정말 정부가 그녀의 뒤에 있는 거라면 우리 힘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올렛, 지금부터 내가 하다라는 지시에 따르기 바란다 방금 전에 나는 네가 놓친 드라곤 타입을 추적할 거라고 말했다 그게 홍시영 사장이 내게 내린 짓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생각이다 그 대신에 홍시영 사장의 뒤에 있는 게 어떤 세력인지를 해보려 한다 물론 이것은 홍시영 사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게 징계를 내리겠지 바이올렛, 너에게 내릴 짓이라는 건 선택을 하라는 짓이다 나와 홍시영 사장 둘 중 한 명을 골라라 누구의 지시에 따를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만일 홍시영 사장의 편을 들겠다면 지금 바로 내가 말한 것을 사장에게 알리도록 해라 반대로 나를 선택하겠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사장에게 알리지 마라 어이가 없군요 제가 당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들어주지 않을 테지 잘 알고 계시군요 그걸 알면서도 제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으시다니 대놓고 홍시영 사장님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그런데 왜 저한테 자신의 결심을 들려주신 거죠? 아직 네가 복수심에 완전히 눈이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끓은지를 말이다 시간을 오래 끌어들이지는 못해요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군요 그럼 저는 이 길로 헬리포트에 출동하겠어요 그곳에서 다음 작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방심하면 죽는다 잊지 말도록